유난히 더 따스한 날 너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나 채우지 못했던 지난 나날들은 아마 그 저음의 느낌이 부대끼지가 않아요 687이나 이런거는 약간 부대끼게 들어온 거네요 아 진짜요? 프로젝트처럼 하드웨어를 다 갖고 오신거죠? 나머지 심벌이나 이런거 자기네 것도 갖고와서 쓰고? 제가 원래 들어먹거든요 아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한걸 웅중한걸 아 모니터에요? 아뇨 할게요 기억해줘 오예 베이베 후-우-우-우-오-우-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